나나나나나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우리 잼나게 놀자 어? 이건 뭐지? 이게 말로만 듣던 걸리버냥이 젤리인가? 얘들아 이럴 때는 항복한다는 의미로 손을 들고 가만히 있어 살려주세요 뾰아악 꾸엑 꾸엑꾸엑 인정사정 없는 젤리다 뾰아악 도망쳐 만렙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렙입니다 오늘은 100% 충동구매로 구매해버린 냥이 장식품 하나를 보여드리려 해요 이거 진짜 귀여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 장식품 사진을 친구한테 받고 와 진짜 미치겠다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했죠 검색해보니까 와 이게 6만 천원 아무리 귀여워도 이건 좀 아니다 어디 고무조각 5개가 6만원이 넘냐 에휴 라는 생각을 하며 뭔가에 홀리듯 알리익스프레스를 들어갔죠 그런데 그런데 알리를 가니까 같은 제품이 13,000원 정도에 판매되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로 구매 버튼을 눌러버렸고 한 달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냥이 장식품을 한참 갖고 놀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컴퓨터 방에 어디에 둘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37분 후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이 냥이 장식품 5개 모두 제 와이프 방에 이미 꾸며져 있더라구요 근데 괜찮아요 또 샀거든요 제품은 사실 보여드리는 거 말고는 설명할 게 없어요 손바닥과 발바닥 쪽까지도 색이 칠해져 있어서 나름 디테일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5개 모두 아주 잘 세워질 뿐만 아니라 위에 뭘 올려놔도 될 만큼 매우 튼튼하게 지지가 됩니다 이거 아무래도 좋다 싶어서 제가 직접 알리익스프레스 바이어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 15만 구독자를 운영하는 유튜버인데 갑질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제품 소개 영상을 올리려 한다 추가 할인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추가 할인 코드를 제공하면 저에게 커미션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커미션은 묻지도 않았는데 보통은 커미션을 지급하는 걸로 하는 거 같더라구요 제가 커미션 필요 없고 구독자 추가 할인 코드 달라고 하니까 정말 그래도 되냐고 계속 묻길래 제가 뭐 잘못하는 줄 알았네요 저도 수익 내면 정말 좋긴 하지만 이번 영상은 제 수익보다는 만렙이들 혜택 챙기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 코드는 5개 세트로 사는 기준에서 적용되는 코드고 5월 31일 전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만렙이만 쓰세요 만약 주위 친구가 쓰려고 한다면 모바일에 구독하지 않으면 이 코드를 쓸 수 없다고 거짓말 해주세요 착한 거짓말 그래도 업체와 협의를 통해 영상을 만든 것이라 유료 광고 표기를 해두었어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하신 후 코드를 입력하시면 만렙이들에게 제공된 특별 할인 가격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업체에게 니네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내 커미션 포기한 만큼 최저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인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실 거예요 이거 괜찮다 싶으시다면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원래 장식품 같은 거 잘 안 사는데 이거는 일단 디자인만큼은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쭉 읽어보고 이 영상의 피드백이라는 고정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